제가 오늘 가져온 와인은 뭐야 제목이 미국 와인이고 일단은 원래 미국 와인이 되게 좋거든 묵직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와인은 맛으로 먹는 게 아니고 향으로 마시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향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 꽃밭에 있어요. 내가 꽃밭에 있는데 거기 향이 나잖아요. 이 향이 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. 상큼한 향 그래서 입안에서 향이 느껴지는 그런 향입니다. 입문용 와인. 아 이 사람 고수네. 저는 바로 디캔등으로 가겠습니다. 저는 바로 디캔등으로 가겠습니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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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이게 공기가 이게. 아 어떡해. 이게 공기가 다 해야 돼요. 이 공기가. 야 야 이 정도 헌어라는 줄 알겠다. 야 마크님 어떻게 아까운 거를. 어쩔 수 없어. 어쩔 수 없어. 어쩔 수 없어. 어쩔 수 없어. 공기가 다야 하기 때문에. 아이씨 공기가 다야 돼. 야 이런 거냐 아까운데 왜. 공기가 다야 되는데 여기는 공기가 약간 마찬이 돼야 돼요. 공기 마찬을 시키면서 같이 다야 맛이 확 달라져요. 종민이 오빠는 종민이 오빠의 세상이 있어요. 한번 디캔등 한번 해보시겠어요? 아니지. 맞아. 좋아 좋아. 이거 처음 드셔보는데 깜짝 놀랄 수 있어요. 향 어때요? 처음이 제일 중요해. 처음. 남영아. 그걸 잘 기억을 해. 향 너무 좋아요. 어우 좋아. 얘를 어떻게 나중에 좋아할 수도 있어요 형님. 사랑할 수도 있고. 왔다. 왔어 왔어 왔어. 약간 감격받은 것 같은데. 랜딩하자. 랜딩하자. 지금 놀란 것 같은데 약간. 그렇죠? 다시 한 번만. 저럴 수 있어. 충분히 저럴 수 있어. 그런데 어색한 거죠. 그러니까 낯가리는 걸 수 있어. 그렇지 좋은 표현이야. 낯가림이야. 와인에 대한 낯가림. 너 와인 아니한다. 이야. 저 느낌 진짜. 첫 맛이 약간. 오해하지 말고 들어있어요. 오해하지? 아니요 오해할 게 없어. 뭐 우리가 만들었냐? 그럼. 첫 맛이 약간. 고무신 맛. 고무신 맛. 고무신 맛. 고무신 맛. 이게 다 올라와가지고. 그래가지고. 고무신 맛이요? 고무신 맛이요? 고무신 맛이요? 야. 어릴 때니까 심어봤는데. 야. 우리가 이 말 들으려고 고무신 맛은 뭐냐. 아니 나 줘봐. 야 고무신 맛? 말도 안 돼. 어떻게 이걸 고무신 맛이라고 그러냐? 어? 고무신 맛이 무슨 맛이지? 어? 고무신 맛인데. 어? 고무신 맛인데. 야. 좀 있어야 돼. 좀 더 있어야 돼. 좀 더 있어야 돼. 좀 더 있어야 돼. 나는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하얀 운동화만 났어. 이게 그 이태리 남부에서 되게 그 유명한 와인이에요. 이태리 쪽 그 와인이 또 되게 유명하잖아요. 그쪽에서 되게 유명하고 우리 그 신의 물방울이라고 아나옥 씨. 아아. 아니 잠깐만. 거기 아마 그 13화에서 나왔던. 멋있는 친구예요. 네. 되게 저 스파이시한 음식이랑 잘 어울리는 친구. 매우는 친구. 매쉬업이 아주 잘 되는 친구. 신의 물방울에 나오는 그 와인 자체가 그게 한참 핫할 때는 아예 그 와인은 구하기 힘들 정도였거든요. 아 그래? 다 팔려가지고요? 네. 와. 가격대도 많이 높아졌고. 근데 이거 신동엽 선수 딱 마시면 좋아할 거야. 아 동엽 형. 엄청 좋아하지. 동엽 형 센숨 좋아하시잖아요. 사실 저분들이 유치원생이라면 여기 저 대학생 계시거든요. 그렇죠 그렇죠. 기대해 보겠습니다. 색깔이 벌써 아까 다르잖아 옷이. 너무 빨리 떨어지는데요? 처음에 이제 한 모금만 약간 어 뭐지 이래 자기가 좀 식도에서 약간 어 이거 뭐지 이랬다가 세컨 타임서부터 이제 굴뚝이야 계속 집어넣는 거야. 고기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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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격이 안 맞아서 와인 못 먹겠다. 근데 안 떨어져. 형처럼 이런 식으로. 아 코에 닿는구나. 고기처럼 이런 식으로. 이렇게 안 떨어지잖아요. 형처럼 이런 식으로. 어떻게요? 이런 식으로. 형님 이 와인잔은 좀 술이 취한 상태에서는 이 와인잔에 마시면 안 되겠네요. 그렇지 그렇지. 제끼다가 넘어가는 거야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야 이거 야 이 정도면 열렸겠다 빨리 마시자. 맛있을까요? 응? 이야. 하아. 왔어. 입지로 왔다 입지로 왔어 김종민 왔어. 맛있어.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. 또 봐 내가 얘기했잖아. 우와. 얘가. 진짜 맛있으신가 보다. 와인을 알 정도면 그때서부터 되게 좋아하는 와인이야. 응 응. 이런 느낌의 와인은 또 처음이네요. 야 이거 굉장히 부드럽고. 굉장히. 아아. 교과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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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래식한 교과서. 오.